지구의 평화와 환경을 위한 2923 서울 UU컵 U18 국제축구대회 대회의 마지막 날, 대회의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맞대결 이상윤의 설령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베스트11 박상영 골키퍼, 백윤환, 최준영, 이해찬, 강승호 뽑백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정마호 선수와 조우령 선수가 3선에 준비합니다. 박수빈, 백민규, 그리고 강도욱 선수가 2선에 최전방에 진준서 선수가 서 있습니다. 박시영 선수가 오늘 견본연서로 빠집니다. 강승호 선수가 오른쪽인데 진수 선수는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백민규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교체에서 나왔는데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응우엔 바오 응옥 골키퍼, 응우엔 망홍, 레 응우엔 호왕, 응우엔 꾸옥한, 응우엔 꽁꽁, 마이 꾸옥투, 그리고 복구옥 안코아, 팜 응우엔 꾸옥투룽, 호왕 민티엔, 응우엔 당두옹, 그리고 응우엔 후투안 선수가 나서는 베트남입니다. 홍왕 안투안 감독은 어쨌든 최전방에 홍왕 민티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센터백에 응우엔 꽁꽁꽁 선수가 두 골을 만들어냈어요. 득을 이끌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베트남 화면 왼쪽에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는 상황에서 응우엔 꽁꽁꽁 선수의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아 지금... 자 오른쪽에서 진주 선수의 반대쪽. 응우엔 방어 육업 골키퍼가 바로 잡아냅니다. 대인방어도 좋고 오늘 수비를 단단하게 걸어 잠가야 되고요. 네. 자 이해찬 선수와 오늘 호흡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박사 안까지 강한 압박을 펼쳤던 베트남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선수들도... 살짝 떠오른 공에 있어서 경합을 펼쳐보고 있고요. 연속된 헤더 떨어진 공. 마지막에는 정광 선수가 차지해냈습니다. 영광적인데요 박사 안으로 조금, 조금 깊었습니다. 네 지금도 상대 속은 5명이에요. 센터백에 3명을 효율적으로 잘 열어뒀어요. 자 오른쪽 간식으로 흘러넣어 줬습니다. 진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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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준석. 자 여기서 반대쪽 그대로 흘러가버립니다. 아 그대로 흘러가버립니다. 저 형한테 혼나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정면 정면으로 향하고 맙니다. 다른 게 벗어냈고 또 한 번 다시 대한민국. 아니에요 자 집을 나가버리고 있고요. 역수를 준비합니다만 이미 뒤에서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최준영이 먼저 달려가서 차지해냈는데요. 끝까지 따라가서 응행 꽁꽁. 어 돌파가 안되면 안되는데요. 자 응행 꽁꽁이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돌파에서 박상현까지 되서. 와 순간 끊어올라왔던 베트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 무너지면 안됩니다. 터너킥 올라왔고요 반대쪽. 두 손으로 걷어내는 박상현 골키퍼.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직접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와 키워져 들어오면서 급하게 걷어냈던 박상현. 야 킥도 좋았던 이기 때문에 이걸 잘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을 그대로 흘려주면서. 연결했잖아요. 좁은 공간 빠져나왔고요 가운데에서 또 한 번 끌어내는 베트남. 자 안 나오면. 아트 정면 그대로 슛. 살짝 인정하고 맙니다. 괜찮았어요. 네. 자 직접 정마호 선수가 끌고 가면서. 조우령 오른쪽으로 강승홍에게. 박수빈이 따라가서 구물 받아줍니다. 박수빈 골라인 골파를 해내는데요 박수빈 빠져나왔고요 박수빈. 뒤로 내줬습니다. 조우령 가운데 열어줬고. 아 열렸어요. 슛. 슛. 정마호 맞고 글쩍. 그것은 위로 살짝 넘어가면서 윗구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킥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자 끌어냈고요. 자 걸렸어요. 돌려줬어요. 그리고. 걸렸어요. 걸렸어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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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때려봅니다. 야 지금 이런 장면은 괜찮아요. 네. 어. 약속된 플레이를 한 번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야 제대로 훔쳤네요. 아. 웬반발되어 있는 백민규. 둘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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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우. 아이가 둘다우 둘다우. 백민규. 백민규 돌파 좋아요. 너머섰고요 백민규 돌파. 다음엔까지 슛. 어른발로. 먼 쪽을 보면서 때려봤던 이 슛이 벗어납니다. 최준영 왼쪽. 자 45분의 정규 시간이 모두 흘러갔고요. 추가 시간 별다른 추가 시간 없이 바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 득점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더 세련되게 좀 경기를 좀 풀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대한민국, 화면 왼쪽에 베트남입니다. 자. 그렇게 올려졌고요. 펀치. 박스 밖으로 밀어냈고 왼발로. 바로 때리는 강도. 야 지금 제대로 훔쳤네요. 확실히 왼발에 강도옥 선수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철벽 수비를 쓰고 있어요. 헤더. 자 박스 안에 돌아서면서 오른발 슛. 정모오브리고시 강도옥. 이번에는 또 왼발로 강하게 때려봤던 김두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으로 던져뒀던 골. 자 박스 가운데 쪽. 가운데 그대로 슛. 던. 네. 놓치지 않고 꼴리방을 흔들어내는 김두윤입니다. 야 이거죠.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베트남이 정말 끈끈할 수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슬로링 해줬고 골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슬로링 해줬고 골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아 전망과 또 가운데로 잘 내주면서 넘어주면서까지 골을 기록해줬었던 김두윤입니다. 야 지금 골에 대한 집중력 마무리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두윤만은 이 공에 대한 침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으로 오늘 경기에 중요한 선진골을 기록해줬던 김두윤입니다. 수원FC에서 K1에서도 경기를 뛰는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댄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올려줬고요. 짧았어요. 골무락 쪽. 자 흘러나온 공. 일단 슬리가 몸을 던져내면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럭스를 이어가는 패스. 저 바리가 왼쪽으로 내버렸습니다. 4대1이에요. 반대쪽도 있고요. 반대쪽도 잘 내줬습니다. 슬리퍼 상위로 안쪽도 조정되었고 낮았습니다. 자 그럼 밀고 가면서 박산까지. 일단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뒤에서 최준영. 앞으로 뒷공간 뛰어올라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였던 김두윤. 김두윤이 이겨내봅니다. 김두윤. 자 김두윤이 공을 차지해냈고 김두윤. 가운데로 연결, 카스페핑 살짝 넘겨주시면서. 바로 뒤를 봤던 정마호. 여기서 살짝 정말 잘 주고 들어갔는데 옆에서 보세요. 어... 법사위도 아니죠. 레이 우의 호왕. 골키퍼에게 갔고 끝까지 따라갔던 하정우. 조금 더 여기서 수비가... 그렇죠. 압박이 좋아요. 자 빠르게 끊어냈고요. 가운데로 끊어지면서. 숫자 많아요. 자 침착하게 찬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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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시각골을 기록하는 진준서. 자 지금도 빠르게 패스 연결을 해줬고요. 상대 수비수가 지금 정보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잘했고요. 우리 꼬마 축구 팬들도 좋아합니다. 자 수비 라인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달 열어줬고 과감하게 먼 쪽으로 기가 막히게 때려줬네요. 백민규 선수가 오른쪽에 진준서를 놓치지 않고 잘 열어주면서 그 기회에 진준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만 뭐 개의치 않고 그대로 꿀망을 흔들어냈던 진준서의 골. 왼쪽에 있는 조인정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면서 왼발로 감아 올렸습니다. 이 공 그대로 넘어왔고요. 빠른 속도를 높이면서 온라인 안쪽에서 일단 공을 살려냅니다. 진준서. 자 크로스 가운데 쪽 쇼. 하정우. 하정우 선수 터치를 강결하게 가져갔죠. 국민 선수의 코너킥을 이제 강찬소리 머리로 해결을 해버리고 있습니다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빠가 통해서 끊어냈습니다. 자 잔슨데 걸렸어요. 하정우 걸렸어요. 자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오른발로 또 한 번 감아 봤는데 살짝 벗어납니다. 속도를 조절해 보고 있는 대한민국. 자 여기서 흘려주면서 조인정에게 옵니다. 조인정 들어가는데요. 찬스 찬스. 열렸어요. 자 왼발로 강하게 때려봤던 김도윤. 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게 오히려 잘 흘려줬고. 패스 주고 상대도 순간적으로 가능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대로 한번 슈팅 때리겠다는 자신감 있는 슈팅이었는데 수비수가 지금도 부담을 줬어요. 그러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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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며술들. 보유하고 송 마셔러 오 col. 나인의 순간 나왔지만 돌아다니는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지금 딘강 키헨성수인데 반대쪽으로 던져줬는데 패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놓쳐버립니다 연결 괜찮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가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벗어내고 왼쪽에서 왼쪽을 받고요 왼쪽으로 잘 연결을 해줍니다 돌아나가는 선수 있어요 언더랙인데요 찬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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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막힌 패스 터치 좋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차긴 잘 찼어요 그렇죠 골키퍼인 지금도 웅우앤바오 웅욱 선수가 잘 각을 좁혀줬네요 예 스코어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오늘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는 골키퍼고요 끊겼어요 자 베트남 레현지우 몽골이 오른발로 직접 데려 봤던 레현지우입니다 자 베트남의 숫자가 많아요 자 역습 공격 숫자가 3대3입니다 왼쪽으로 내릴러 박살돌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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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압박을 풀지 않고 있는 베트남 자 그리고 뺏어내면서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기서 숫자가 많거든요 자 과연 수비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가운데로 하정우 하정우가 치고 갑니다 하정우 슛! 골키퍼 맞고 골절돼 나갑니다 자 순간 숫이 2명 3명을 제껴내면서 오른발로 때려냈었던 하정우 한쪽으로 다 몰아넣고 그리고 숫자가 추가시간에 추가시간 이어지고 있고 조인정의 왼발 크로스 헤더 자 그리고 중앙에서 다시 잡아낸 대한민국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3 서울 유효컵 68 국제축구대회 초대 챔피언 자리 대한민국이 올라섭니다 네